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볼 순간이 있다면 졸업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자리 내주면서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제품이 됐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MP3 플레이어 하나씩 없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음악을 듣는 디지털이라는 흐름은 MP3 플레이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집어삼켰고 이제 스트리밍이 완전히 음악 시장을 지배하게 됐죠. 기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국에 이 MP3 플레이어의 등장이 음악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정답은 우리나라의 세한미디어가 내놨던 MP3 플레이어왔습니다. 정답은 우리나라의 세한미디어가 내놨던 MP3 플레이어왔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정답은 우리나라에 세한미디어가 내놨던 MP3 플레이어왔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